주식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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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아 가물이 물 다 갈까봐, 설탕 날아야 돼 우와, 오빠가 많이 잡았다 그냥 달려야 해요, 그냥 딱 딸린 거 다 이거예요 우와, 어떡해 신기해 어머! 어떻게 짜증나? 그냥 붙어있어요, 그냥 막 아, 붙어있어? 우와, 우와! 이쪽으로 보면 고마 이렇게 해서 한 박스 보내줘야 돼 응? 언제, 언제 받는 거 같은데? 이거, 설아가 썼는데 안에 엄청 많아요 땄어, 땄어 여기 있다 작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비옥한 콩크 섬 영만족 이번엔 정말 제대로 찾아온 거 같네요 여기 있어요 어? 여기 있어요? 형, 이렇게 해 아,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이씨! 어? 들어갔다, 안 넘어 들어가세요 와, 깊게 들어갔다 우와, 잡아요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 잡았다 이야, 명만이여 블록 크랩 블록 크랩 되게 큰 줄 알아, 그렇게 얘기하면 정ÇA가 질기 와, 색깔이 파란색이야 정이, 너무 커 정이, 너무 커 거기가 정이 파라서 정이 파라서 되게 맛있대요 어? 아, 알겠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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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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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왜요, 왜 내 발에 기울여서 저거 아우 이리와 어디? 키에 있는 만들어야지 뭐하세요? 화장실 여기를 만들어 여기 소변 대변은? 어 여기 있네요 대변 지금 하시네요?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카메라 있고 아니다 하나 둘 셋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데 우리 잠자 일어났네 실질을 좀 급하신 네 건물 뒤가 어떨까요? 건물 뒤? 이거 화장실으로 있어 건물 안을? 건물 뒤? 건물 안을요? 응 왜냐면 여기서는 볼일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도 급했었는데 모기 때문에 내 엉덩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사실은 참았거든요 형님! 물속은 위험해 그게 아니고 물속에서 볼일을 보시면 내 주위로 볼 것 같은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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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날 거예요 라스베가 뜨면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? 진짜 더 움직이면서 따라와 날치 때처럼 해결해야지 이거 이만큼 땄어 우와! 야! 너네 노랑지 수색시장 갔다 온 거 아니야? 이건 뭐야? 스택킹에다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너무 작은 스택킹 가져왔어 뱀인 줄 알았어 이게 뭐라고? 스택킹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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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러면 물고기 잡을 거야? 좀 어두워지 그래 그러면 너도 불 좀 취해 빨리 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물 좀 취해 빨리 자 일단은 일단은 말이야 네 네 어떻게 할까요 형님 우진이랑 류담이랑 네 네 네 이거 좀 인계 받을래? 네 네 네 진짜 X 좀 싸고 지금 얼굴 노랬셨어요 네 네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고프로라도는 착오가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형 그냥 대변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팀의 첫 대변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아무도 볼일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변일 뿐이잖아요 좀 신경 좀 꺼주시고요 저희 가가지고 이제 물어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래? 정말로? 아 정말? 아 정말? 응